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오전에 kbs 출연해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는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뉘앙스가 언론공지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다. 전문가 의련수겸 등을 통해서 7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1부에서는 이거 군불 떼는 거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정책들 내놓을 때 이른바 언론 밑작업을 좀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한 번 인사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내정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언론 반응을 보고 다시 뭔가 좀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종부세와 상속세 문제 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저는 민생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관련해서 상속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개별 의원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제시하면 요새 참 어렵잖아요.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다 가정살림이 쉽지 않은데 그런 세제 개편의 첫 번째 여야 상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안을 내놓고 또 국민의힘이 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을 내놨을 때 민주당과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감세폭을 크게 가져가는 쪽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그보다는 감세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에서 접점을 찾는 게 우리 경제 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하나만 저는 사실은 언론에 한 번 군부를 뗄 때 보통 보면 고위관계자 명의지 이렇게 라이브에 나와 가지고 정책실장이 얘기한 거에서 언론 공지로 이거는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게 약간의 혼선이라든지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교통정리가 좀 잘 매끄럽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성실장이 tv에 나와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장이 커진 거예요. 상속세를 50에서 30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 수치가 뭔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대통령실에서 수습을 했다. 좀 섣불렀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타이밍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다. 네. 우리 국민들 서민경제 정말 사과가 금값이고 오이도 너무 비싸고 장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저도 주고 이기 때문에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물가 안정이나 서민경제를 어떻게 보완할까가 먼저 나와야 그다음에 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이 이슈가 이렇게 천상 유수처럼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부세 상속세 얘기부터 가져오면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섣부르게 또 추진 하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지를 보고 오픈하는 게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일을 성과를 내는 구현하는 방식 인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던져보고 분위기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윤석열 정부라면 또 여러 우리 부자감세냐 서민경제 어떻게 하느냐 이 공방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혼돈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서민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이냐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종부세 얘기는 사실 꺼낸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건 1주책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먼저 개별 요원이긴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나오면 이게 하나의 지금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기 하나의 뭔가 물고가 트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태라면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는데 반대 여론이 훨씬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될 거고 만약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서 끌려가는 모습은 민주당이 보일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은 똘똘한 한 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재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있어서 노련함 아니면 정말 합리성 이런 것들에서 좀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우리 정당의 구조상 저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는 이게 개편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중산층도 굉장히 높은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98년도에 바뀌었던 가요. 일괄공제 5억이. 그런데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세금 부담 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요구가 나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감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교적 감세의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민생을 챙긴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구현되려면 세수결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말 그러면 부자 감세는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한테 정확한 소통과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해소하는 노력이 절차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국회가 또 여야가 워낙에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임위부터 제대로 구성해놓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